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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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것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든 부분이 이미 완전한 플랜을 가지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털린 문을 가지고 털린 길을 가던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예수님 것을 끼워 맞추는 것은 생배 조각을 낡은 배 조각에 붙이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모조리 다 뽑아버려야 해요 다 끄집어내고 다 버려야 해요 예수님은 실패하거나 신수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완전하십니다 시작이 완전하고 진행이 완전하고 결과가 완전합니다 시작, 진행, 결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이래 제작으로 시작이 완전하고 진행이 완전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완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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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것과 나의 것을 지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무엇을 곱쳐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틀린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하셨는지 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 단어를 부르셨습니다 제 단어를 부르십니다 그 이유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 단어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를 부르셨습니다 다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에 바로 목회를 하지 말고 제자훈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한번도 목회를 가르쳐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교와 전도를 가르쳤습니다. 목회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유다스까지 전체가 현장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와 성교를 가르쳤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온륜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메시지를 붙잡고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성교 seen James 6호의 사마리아와 맥주가의 ל мы삼 수술에 가르치 들어가용 conditioner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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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가 왜 내 교회는 요만큼밖에 안될까? 더 이상이 왜 안 클까? 이런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 전도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 교회는 지구 땅덩어리 존재가 우리 교회야 아멘? 아멘은 안하네 때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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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두고 메시지를 합니다 예루살렘 온 일에 사마리아와 땅끝!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교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명을 감방을 못해요 목회를 안하니까 내 교회에 갇혀지는 게 나도 갇히고 성도들도 가다놔 버립니다 딱 가봐버려 성교를 하면 절대로 가두어지질 않습니다 여기 목사님들이 우리 훈련을 하는데 계속 같이 다니고요 같이 다 다녀요 그냥 또 같이 가서 메시지를 하고요 전도 성경하고요 이 마인드를 하나님이 쓰신 거야 드디어 이제는 세계화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선교에 눈이 열리니까요 내 교회 정도가 아니고 온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밤이 오는데 이미 전 세계의 하나님은 선교 전도의 문을 다 열어놔았어요 다 열어놔어요 이제 어느 시점 되면은 한 명 한 명이요 한 국가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흙 한 번씩 꺾고 택한 베드로 다 찾아낼 거야 여러분 중에 교수가 열어놔야 되고 여러분 중에 강사가 계속 열어놔야 돼요 각 지역에 이제 전도학교 다 세워놔야 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전도 성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아멘 아멘 이게 목행에서 전도 성교로 눈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리고 누가도 누가도 예수님이 전도 성교하는 것을 다 보고 그걸 다 기록한 거야 사도마을 쓰신 14권이 전체 다 성교 현장에서 기록됐어요 고림도 전서 고림도 후스가 바로 고림도 지역에 전도 성교하면서 사도마을이 기록한 거야 고림도 지역에 우선과 거기에 많은 협정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낱낱이 기록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문제가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답을 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정확한 복음을 이해시키고 제자들에게 그 선교 현장에 답을 주라고 쓰신 게 고림도 전서고 고림도 후산. 아멘. 에베소스는 에베소스 전서고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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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서를 전사고리도 전서를 전서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염증문제를 기울여서 그리고 거기에 답을 적어서 보내주는게 에베소세요. 아멘 볼로세에서는 볼로세 지역에 있는 염증문제 철학을 통하여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다 기억해가지고 제자들이 보낸 겁니다. 볼로세 지역에 이런 염증문제가 있다. 볼로세 교회는 여기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이들에게 답을 주라.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큰 우상들 이런 우상들이 있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상을 깨뜨려야 된다. 에베소에 대해서 사실러는 이 문제를 치러 남되어 있으며 에베소에 대한 답을만 쳐다보는 것이 염증문제철입니다. 소신서 전체가 다 성교현강에서 기록되지村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지역을 보고 선교의 눈으로 기록했는데 이것을 우리 목회에 적용시키니까 다른 결과가 오는 거야 선교에 관한 메시지인데 목회에 적용시키니까 바로 시작부터 방향이 틀려버렸어 그러니까 절제 성경 풀어가지고 성경 푸는 거 이걸 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 모든 것을 다 풀어줍니다 인마누엘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바로 시작부터 완벽하게 세계보금에 대한 은약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대로 따라해야 돼 예수님의 바닷가로 가르세요 다주인 후я 계시니 야구멍, 베드로, 안드레, 요한, 나 따라와라 예수님의 안구멍, 베드로, 안드레, 요한, 나 따라와라 예수님 지진 마일ites, 말리다 예수님의 jeweils고 자체hando 일고, 아래에 가벌 commencement 그래서 베드로, 베부도, 아버지도 마 hanya 찬醒합니다 하느님은 아니 blues 그냥 주사 확인할 거고 그냥 따로 오는 거야 누구의 음성을 전부 다 따라오는거야?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거야 아멘 제자로 예비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때 다 버리고 따라오는겁니다 제자로 예비된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때 그 음성 속에 문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문세가 들어있어요 목동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는거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때 그 사람 속에 복종할 마음을 다 전하버리네 아멘 지금도 지금도 딱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 안하시는데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가지고 꼭 하꼬보 따라오라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환경을 듣기 환경을 듣기 환경을 듣기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아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이야 놓고 따라오는거야 아멘 아멘 지금도 예수님들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시고 목자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려주는데요 본듣기입니다 아멘 contributor 목님이 너희 제자 훈련하는데 시작부터 틀린 경우들이 많아요 아멘 수는 내가 원하는 제자 내 말을 잘 듣는 제자들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시키면서 제자훈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제자로 세우려고 해요. 그런 제자훈련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상관없이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야 해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때 선택된 제자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와요. 그것이 가까이 있던 사람이든 멀리 있던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목자로 선택된자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때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못 알아들으면 제자 선택에 영원히 실패해 보여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게 아닙니다. 안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리스도가 직접 본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본을 안 따라가고 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예수님은 다시 죄를 말할 때 난 너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죄요. 이 불법을 해가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막 능력을 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요. 당장의 마지막 때의 버림을 받아요.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는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죄가 따라오는데 응답을 받는데 나를 통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 안하고 목사님 주님 메시엘이 붙잡았더니 하나님 바로 응답한다. 이렇게 느껴조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높임받도록 경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높임받도록 경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높임받도록 경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이 내가 하는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그 마음이 딱 준비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어야 여러분 교회 안에 보내놓은 제자를 성전할 수 있어요 아멘 이 죄자원래는요 굉장히 민감한 상태예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 자칫 잘못하면 또 내가 나타나요 내가 뭘 했다 내가 했다 난 내가요 제가 훈련을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도록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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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그 플랜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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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제자훈련에 관한 디렉션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훈련 디렉션을 알아야 합니다. 어,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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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식, 2007. 주가, 예전식, 자, 예전식, 예전식,ordu가, 처음에는 지의 도전하는 Veh구만, 예전식, 에어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전식, 예전식. 컨실러, 예전식 가리지 않습니다.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 예전식. 그리스도께서 훈련시키신 디렉션은 정확하고 완전하고 강력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붙잡으면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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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훈련에 두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제자 훈련의 절대적인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닐 제자들을 선택한 거야.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에 가서 당장 실천을 해야 돼야.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두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절대 못하게 되죠.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두 번째 열쇠가 올라오는 제자들을 한 명씩 데리고 다닐 제자들을 찾으세요. 그러면 제자를 데리고 다닐 제자들을 찾으세요. 모든 것들을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듭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디렉션을 따라가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디렉션을 따라가면 바뀐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디렉션은 완전히 제자를 육신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훈련 디렉션은 완전히 바꾸는 거를 transplant하여 예수께서는 상위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네 어디요 제자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새 일이 시작된거야 그러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이 이제 성취적이 시작된거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적 사역입니다 좋은 설교가 절대 아니에요 예언된 구약에 사천민과 예언된 좋은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역이야 예수님의 성취적 사역에 참관없이 목사님들이 좋은 메시지를 합니다 아! 은혜 받았습니다 야!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따라가는데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eso dijo Jesus 때린다 때린다 이 tutti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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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교훈으로 개명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그때이 경제하는 거다 사람이 성공한 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성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나를 그때이 경배하는 거다 사람의 교훈으로 개명을 삼지 말라 교대하게 하지 말라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을 제자들에게 줘라 아멘 여러분이 이해가 안되면 안됩니다 이걸 이해하면 지금 이 세대의 목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설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백일에 싹 다 드러나요 예수님이 성취될 말에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정을 해라 예수님이 성취될 말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거 그냥 그대로 말씀해 봐라 예수님이 성취시키는 사정을 해라 내 음성을 들려주면 제세가 올라온다 예수님이 내 택한 백성을 찾아야 하는데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내 택한 백성이 나오게 되있다 교회에 많은 성도를 몰라 하지 말고 내 백성을 찾아라 내 백성을 찾으면 낙한 만나요 교회에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택한 백성을 좀 찾아라 애교 외에는 내 택한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내가 그림자로 다 보여줄 줄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다 종사하려고 있어 그 종사하려고 있는 내 택한 백성만 뽑아가지고 막내로 끌어내라 너희가 애굽에 애굽 사람들도 교회에 막 끌어내가지고 성경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낸게 아니고 내 택한 백성을 찾아라 내 택한 백성을 찾아라 내 택한 백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만들어라 아닙니까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나오는 그가 내 백성이다 그들이 다 나오면 세상이 끝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려놓고 이 원료로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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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이 강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흥률에게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흥률에게는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내 삶을 받을 것이다 그가 내 삶을 받을 것이다 그가 내 삶을 받을 것이다 운약에 4천 년 이상 동안 바리새인들 예사람들이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던 하늘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그 영어의 삶을 전해를 받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의 하늘에 나온 것이다 율법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율법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착하게 사는 것을 가르친 게 아니고 권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르치면 자꾸 착하게 살고 그냥 부자고 서랭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은 세상을 증복하고 모든 것을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세를 가르치는 거야. 그 권세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와의 소통관계를 회복시킨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하라고 주시는 메시지다. 그 아버지의 말씀 속에 아버지의 영이 계신다.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올 때에 번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를 재창조시키고 있다. 세상적인 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창조시키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그냥 우리 신앙인들이 도덕적 수준으로 가르치고요. 너희도 이래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정도로 가르치는 거야. 학평 ride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 아버님께서 나를 재창조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나의 근본을 다시 회복시키는 메시지야. 아리세인들이 탈모드 같은 이런 아주 치혜의 글을 읽도록 만들어서 세상적 치혜가 뛰어나라고 만들었어요. 아멘,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로워요. 아멘,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듣거든요. 많은 여왕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아멘, 솔로몬의 지혜의 왕, 최고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지할 것 아니냐.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아멘, 솔로몬로 교수님, 너는 아주 악한 죄인 이요.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있네요.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일을 듣고 있느냐?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지발 Myth,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장면히 있는 말에 들으시느냐?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검신할 때 머리에 기름을 말하고 해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랑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인간적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라.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전체가 인마누엘이 되도록 만드는 훈련이요.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에만누엘이 되도록 만드는 훈련이요. 그것을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매일 느끼고 있어요. 저는 말도 안맞은 못해요. 지금 아직 스페릿이 3년 얼마 지났는데 말 배울 시간도 없어요. 말이 안돼요. 저는 못하는 시간을 배우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성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미에 와서 음식도 만드는 게 없고 나한테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남미에 와서 음식도 만드는 게 없고 이런 게 그냥 육심적으로 올 때 그냥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우리 집에 있는데 집에 가면요 그냥 편안하게 잠자리거나 편안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다가 미국 가면 꼭 천국 가래요 천국 가래요. 여기 있다가 미국 가면 꼭 천국 가래요 천국 가래요. 여기 있다가 미국 가면 꼭 천국 가래요. 근데 여러분 만나려고요 집에 가면 조금 이따 그냥 내려와요. 며칠 이따 그냥 내려와요. 주변의 사람들과 편안하게 가면 주변의 사람들과 편안하게 가면 제발 좀 쉬고 가라고 한 두 달이나 좀 이따가 가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람이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차가 좀 worker 그럼 이씨이 hopefully 꼭 알아.» 괜찮습니다. 그러ато 그만대로 하긴 안들아. notebook dapat 이따 좀 이따가 ligar 도 암 hypothetical 이가 안 맞아요. 인마누엘. 그래서 루틱옥에 공부할 거에요. 아멘. 아멘. 나는 말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께 크리티안, 흥력자 크리티안들은 아주 귀한 분들을 또 만나게 만드는거에요. 아멘. 아멘. 여기 제자들이요. 제자들 이렇게 또 다 만나도 이렇게 만나라. 아멘. 나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답답할건데 안 떠나가고 쓱백 따라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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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된다는 사명감이 들어온 겁니다 한 2년 반 전에 알람 보고 너는 내 죄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 가라고 말해 가라 하니까 울면서 울면서 나 못 간대야 그래도 가라니까 내 가만히 안 늦는다 나를 때릴 것 같죠 그래서 나를 때릴 것 같다고 말해 오 알아서 알아서 같이 가라야 했어요 진짜 훌륭한 제자야 아멘 우리 제자들은 주로요 우리 제자들은 주로 배가 불러요 우리 제자들은 주로 배가 불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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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대 이빨뜨라 녀석 우리 면 속에 4명의 얘기가 들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만우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안 떨어지고 하나님은 계속 제자들을 일으켰어요 마지막 시대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메시지를 한번 듣고 나면 거의 안 떨어지고 거의 훈련을 계속 받고 있어요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에 지금 한 15만 명을 넘었어요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에 지금 한 15만 명을 들었어요 이제 3년, 3년 한 2개월 지났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제자들을 붙임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한 명이 베네수엘에 들어가면 베네수엘에 들어가면 아르헨티나가 들어가서 한 명만 들어가면 돼 지역 지역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세계가 난리가 나는데 3년 전에 저 혼자 내려왔는데 이만큼 많은 제자가 일어났는데 이제 제자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인마 누에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신었어요 인마 누엘이 되도록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닫힌 보건대요 열두 제자의 수료식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 수료식 메시지가 바로 사라인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본중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절 20절 아 19절에서 18절에서 20절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수료식 메시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처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근처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しい 아 으ì estab導 Jewel 사례 Cai 사례 그리고 사례 아멘 사례 사례 사례드 사례 사례 아멘 아멘 아멘